4쿠션 노리죠. 득점 성공, 4다시 동점, 3대3. 6세트는 첫 번째 이닝 레펜스 선수가 득점을 올렸었고 그 이후에 신정주 선수가 먼저 2점을 만들어냈더니 또 같은 이닝에서 동점을 만든 이후 다음 이닝인 지금 네 번째 이닝조차 또다시 동점을 만들어낸 레펜스. 계속 신정주가 좀 간격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약간 꺾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신정주 선수가 더 나와야 될 장면에서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건 좀 아쉬움이 큽니다. 3뱅크죠. 오우, 제대로 갔어요. 이야. 오우, 이 작품. 2번 작품이에요.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샷이 나왔고요. 가장 이상적인 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